MBC 충북 특별대담 두 번째 순서입니다. 김병호, 충청북도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정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어려웠던 곳이 또 교육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먼저 충북 도민들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재임기 4년 중에 3년을 지나고 7분응선을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3년 중에 절반 이상을 추임 초기에 예상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아니면 지구촌 전체가 경제, 사회 전반의 어려움 속에 최선의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회가 돼가지고 얼마 전 발표에 대한민국이 어느덧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 이런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도 나왔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이 K-EDU라고 부를 만큼 방역에 이어서 정말 뉴노마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 충북이 또 그것을 앞장서 이끌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 교육 현장도 방역이나 학습이나 돌봄이나 이른바 3대 안전망이 이제 안전교조에 들어서서 이제 일상회복 지원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전면 동교를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앞당겨 저희는 좀 시도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처럼 늘 함께해 주시고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지금 3년 중에서 거의 2년을 코로나로 보내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안정화로 접어들었다라는 말씀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교육이죠. 행복교육 2기로 출범을 하셨는데 그 캐치플레이즈가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참 좀 이 말이 참 와닿는 말씀이신데 그동안에 3년 동안 물론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만 충북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 어떤 게 있었을까요? 추임 때 약속을 드렸던 공약 이행 부분에 있어서 3개년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스페셜 A 등급을 받아서 전국 최우수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좀 자랑스럽고 또 그런 가운데 물론 이제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로 해서 앞당겨진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게 됐다. 환경이라든지 또는 교육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지난 3년과 특히 코로나로 해서 맞았던 위기 가운데 준비된 어떤 충북 교육답게 그렇게 잘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더 큰 꿈도 펼쳐낼 수 있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시기에 선진국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 교육도 그리고 우리 충북 교육도 이제 세계의 선진 수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런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분명히 또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일단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뭐 아쉬움은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성장기 아이들에게 갑자기 비대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교 나오는 것도 늦어지고 또 드물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 주도 학습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학습 손실 또 그로 인한 학력 격차 이런 것들이 또 조금 아쉽고 또 못지않게 마음의 성장 부분도 결국은 접촉을 못함으로써 사회성의 결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들의 그런 교육력 손실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그 사이에 이중고, 삼중고로 아주 업무 강도가 너무 커져서 배가 되는 바람에 심지어는 본아웃 직전이다.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급수무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고등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이런 교사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등교가 2학기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저도 한 15살짜리 둘째 아이가 있는데요. 걱정이 많아요. 정말 학교에 보냈을 때 백신이 다 접종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질까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아마 충북 도민들도 가장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정말로 이제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이 감염병이 누구에게 가장 위협이 될 것인가 그 안전에 대한 염려가 많았는데 우리 도민들께서는 부모님들께서는 정말로 아이들이 가장 면역력이 약하지 않겠나 해서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도 최우선 배려해 주시고 또 이제 백신 접종 부분도 아이들이 어떨 거냐 하는 걸 먼저 걱정을 해 주셔서 그런 방역물품은 제일 먼저 주시면서도 백신은 안전성 검증이 다 된 뒤에나 맞추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우선해서 아이들 챙길 수 있도록 우선 접종을 배려해 주시고 이래서 사실은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데이터로도 감염 사례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상회복을 학교에서부터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전면 등교도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는 첫 단추 비슷하게 학교부터 열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도 결단을 할 수 있지 않게 되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미리 미리 한번 준비해 보자 그래서 1학기 말쯤에 준비 기간을 두고 한번 시험 가동해 보자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그러면 시행착오를 또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게 됐던 겁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속 터지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저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기초학력 부족 그리고 학생들 간의 어떤 이런 교육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일단은 부모님들도 당장에 교실 수업을 못 하게 되면 가정에서 제대로 하겠냐 하는 우려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주도 학습력이 있는 학생들은 어디서나 다 하는데 누가 챙겨줘야만 하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 가지고 다 피드백 같은 거나 이게 완전해지겠냐 하는 우려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데 다만 이 학력 부분은 나중에라도 보충하고 채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챙길 수 있는 아주 다각도의 다양한 방안을 그런데 특히나 이제 기초가 다 잘 잡혀야 자기 주도 학습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기초학력 책임 방안들을 특히나 초등 여학력부터 읽기라든지 세마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좀 다양한 학습 방법들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 수업이 됐을 때 교실 수업이 됐을 때 그 안에 그것을 챙겨줄 수 있는 선생님들을 보조교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것을 학교별로 이렇게 채워준다든지 또 예비교사나 퇴직한 선생님들을 투여하는 방안 뭐 그런 것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기초학력 책임제라고 해서 그걸로 뭐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챙기는 센터도 있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 참고 매뉴얼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온라인 학습 방법 같은 것도 전국에서 우리 중국이 제일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육력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산도 더 투여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학생 같은 보조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지금 착착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미흡했던 걸 보완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또 특정 과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교육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라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 초기에 누락된 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정말 포기하고 또는 공포감까지 들 정도로 이제 아예 접근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교육감님께서 언어수학 책임 교육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특히 이제 언어와 수학은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잘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도 투여하고 또 따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책임지도도 하고 또 다양한 학습 도구들을 개발해서 제공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은 제가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들로 결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마 체질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 자체가. 충북교육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예 예 예 예. 앞으로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해서 앞으로 충북 교육은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이 기회를 전화이부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그리고 당장 5년 후 10년 후에 도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온라인 학습이 네 예 예 예 갑작스럽게 당겨져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미리 미리 준비했던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바로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전국에서도 모범되게 이렇게 해온다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학교 수업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져도 이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다 되살려서 해야 되겠다. 블렌디드 학습 같은 것을 일상 속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교육 방식이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교육 시설도 교육 환경 개선도 충분히 좀 앞당겨서 할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환경 재난인 만큼 환경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아주 점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환경 교육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좀 해서 환경 교육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미 이제 그때부터 준비해왔던 환경 교육 센터 같은 것도 이제 올 연말이면 개관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전국에서 앞서서 미리 교육의 한 분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이 이제 앞으로 민주시민 양성하는 방안으로 학교를 민주주의 훈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교 자치 자율 역량을 기르자. 학교를 민주학교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쪽도 사실은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19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그런 앞서가는 충북 교육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정말 미래교육 비전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 중심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그 미래교육 비전을 전국적으로도 가장 앞서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를 선도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사람 중심 미래교육 아마 올 초에 교육감님이 이제 발표를 하셨던 거를 기억을 해요. 그 미래교육 설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어쨌든 이제 모두가 주임되는 그리고 아이들을 민주심으로 기르는 민주학교 이거를 우선 앞세워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도 좀 선진화해서 미래교육 시스템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자. 그런데 사실 교육환경이 근대교육 초기부터 되었던 집체교육, 집단교육에 맞는 방식의 틀에 박혀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세기 다양화 시대를 대비해서는 그것도 좀 훨씬 혁신해야 되겠다. 마침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간 혁신과도 맞물려서 우리는 행복감성 뉴스페이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교육환경도 확실히 미래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것 아이들이 가정환경이나 이런 차이가 출발선에 어떤 차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바로잡아가고 이런 것들이 주로 전체적으로 사람다운 사람 기르는 쪽으로 교육비전이 맞춰져야 된다. 우리 충북에서는 그렇게 명명하고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교육감님이나 저나 과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미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공간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역 교육도서관을 조금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각 지역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도서관이 있습니다. 교육도서관이. 그런데 이것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옛날에는 교육청이 관할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히나 수험준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별로 그런 도서관들은 더 시설 좋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도서관만큼은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이래서 거기에서 단지 책이나 모아두고 빌려주는 곳이 아니고 거기서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시위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혹시 학교 공간이 비게 되면 예를 들면 학교 통폐압으로 도시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청주시에도 상당초나 복대초가 학교를 신설단지로 옮겨가면서 남는 곳에 예술학교라든지 또 필요한 그런 청소년 복합시설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요. 정말 요즘에 아이들이 스터디카페 이런 데서 공부하거든요. 옛날처럼 다닥다닥 있는 독서실 개념이 아니라 정말 시군구에 외곽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돌아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다양한 일을 하시니까 교육청의 어떤 기구들도 많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의 어떤 조직 개편 뿐만 아니라 외곽 조직들 특히 센터 같은 것들을 많이 개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새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센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도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각 시군별로 있는 지역 교육청 말고 이제 본청 소속 기관으로 직속 기관으로 다양한 영역의 기관들을 두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모아서 한다거나 또는 시설이 필요한 것을 그 기관으로 예를 들면 연수원, 도서관 이런 건데 우리 충북에서 제가 취임한 이후로 7년 사이에 다양한 직속 기관들을 만들다 보니까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직속 기관이 학생 대비 많은 기관이 됐어요. 그런데도 또 만들고 싶은 것은 또 자꾸 생각이 나서 무슨 교육원 이렇게는 못하고 직속 기관으로는 못하고 그 산하 센터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다른 데도 있지 않은 그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당장 이제 이 코로나 중에도 지금 계속 공사 중이어서 올 연말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진로교육 옆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충주 쪽에서는 또 놀이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학부모 성장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구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보완하면서 또 학교 밖 교육도 좀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겠다 해서 저희가 또 이것도 전국의 모범으로 다른 시도들에서 와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따라 배우겠다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 진로 그리고 진학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공교육의 문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도교육청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일반고들을 사실은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들 많이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고들은 진로교육이 곧 진학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뀐 대입 전형에 비추어서 어느 것이 아이들의 교육력을 가장 높이고 유리한 진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정보는 어떻게 정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저희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이들의 어떤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진로교육원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서 지금 또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는데 거기 안에 진학지도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종래 진학지도 하면 당장 사교육기관을 먼저 떠올리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많고 권위 있는 듯이 많이들 기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대입 전형 방식을 만들고 시험을 출제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공교육기관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했는가?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서이기도 하고 그거를 집약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학교육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각 학교의 상담 전문 진로선생님, 진학지도 선생님들을 묶어가지고 노하우를 집적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또 맞춤형 개별 지도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그 모든 일반고들이 고루고루 동반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그런 어떤 학교 나름대로의 그런 진학지도 계획들을 충실하게 세우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학교에 맞는 그런 방안들을 아주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또 이 진학지도 시스템도 그렇게 지금 체계를 완전히 잡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특성화거나 이런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되는 것도 취업을 포함해서 종래에는 직업 선택을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꿈을 가지는 것도 뭐가 될래? 뭐가 되는 걸로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직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직업 선택 중심의 꿈이 아니고 진로 지도가 아니고 정말로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삶의 북극성으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진로지나 컨설팅 받는데 상당한 비용을 많이 쓴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공교육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등학생들은 앞으로 대학생처럼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 고교 학점제를 운영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2025년부터 실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학생들이 대학에서처럼 대학도 필수와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도 그렇게 대학처럼 학점으로 하자라고 하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아주 깊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인데 25년부터 전면화할 계획으로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선도 시범학교 연구학교가 가능했던 2018년도부터 적극 참여하자 이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들에서 그것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시범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선생님들은 다 지도 역량은 준비됐는가 그리고 시설은 거기에 맞게 기업 환경은 됐는가 이게 이제 또 준비 정도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종래의 교과 지도를 넘어서는 아주 심화된 다양한 지도가 가능하도록 범교과, 탈교과, 교과융합적인 그런 지도 역량들을 지금 연수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선생님들로만 안 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원래 각계 전문가들 특히 교수님들 참여해 주십사고 기대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도 대학과의 협력체계 같은 것도 지금 지금 착착 만들어가고 있고요. 사실은 대학들에서도 이제 그 잠재적인 미래의 대학생들을 미리 찾아가서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의미가 있어서 대학들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는 그럼 빨리 서둘러 하면 25년도부터 전면화되면 28년도에나 대입제도에 반영될 텐데 미리 하는 게 그러면 뭐 유리한 건가?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통교과는 내신에 반영되지만 선택교과는 서로 비교평가하는 게 아니고 학생부에 아주 세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입학 사정관들에게도 눈여겨 보인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작년도에 우리 충북의 진학지도 성과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뭐 건년 최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좋았거든요. 상위권 아이들은 물론이고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꿈꾸고 가고자 하는 대학에 많이 갔다. 이런 성과를 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충북교육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온 것이 특히나 작년에 뭐 서울 소재대학들이나 이런 대학들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하면서 학교 후광 효과들이 가려지니까 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충북 아이들이 유리하게 거기에 대입 전형에도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고교학점제도 주지 말고 하자. 그런데 다만 여기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또 힘드십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좀 우려를 하시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애쓰시는 것만큼 아이들한테는 유리해지는 거니까 조금 더 참고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극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많은 복지 혜택도 좀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우 교육감 하면 정말 교육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행복 시야다교 그리고 행복 교육지구 이런 혁신적인 교육 정책들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는 정시 확대되고 입시가 앞으로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대학 입학 지원과 관련돼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 전형 방식에 아주 유리하게 아이들을 정말 어떤 사교육기관의 코디네이터보다 더 맞춤형으로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로교육원과 본청에 진학지도 또는 교육과정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단을 꾸려서 학교 방문해가지고 대입 설명회도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또 대학 측에서 사정관들을 부르다가 설명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지원 역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보 제공을 한다든가 여러 것도 이제 또 그리고 아주 분기별로 특히 진학지도 담당 학년부장님과 상담선생님들, 부장선생님들 이렇게 연수도 해드리고 우리 지원단 전체 선생님들이 또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개별 상담을 청하면 다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관건은 사교육기관에 자꾸 기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의 유수한 그런 일타강사, 무슨 학원 이런 데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곁에서 더 잘 알고 또 그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공교육기관 그런 지원센터다. 이런 믿음을 가져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주 밀착 지원을 해드리도록 맞춤형 지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귀가 솔깃한 게요. 정말 공교육에서 이 정도의 대입 지원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오늘 방송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충북에 정착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행복교육 2기 지금 3년 차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세 가지 유형의 공립형 대안학교를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것도 지금은 착착 잘 되고 있고요. 이것도 또 우리 충북이 전국적인 모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안교육을 공교육기관에서 한다는 게 어쩌면 형용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안교육이 갖고 있는 아주 선도적인 감수성 같은 거 또 어떤 모색하는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는 이런 에너지를 우리도 한번 빌어서 정말 공교육기관이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했는데 전국 다른 시도에서 먼저 시작한 데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가장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세계 유형으로 그래서 이제 특히나 자꾸 공교육에 만족치 못하거나 적응치 못해서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하는 게 대안교육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아주 조금 견디질 못해서 고위기군의 어떤 위기를 가지고 밀려나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자칫하면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적극적으로 또 안아서 하여튼 치유든 이걸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언여울 중고등학교로 지금 아주 성공 사례로 감동을 낳고 아주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이제 중고등학교가 다 개교해서 올해 초에 또 개교해서 고등학교까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형 이거는 이제 성장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로 공학교 교육 과정이 성에 안쳐서 나는 빨리 내 혼자 자기 주도적으로 나가고 싶다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미래형이라고 이제 단제 고등학교를 한번 그거는 이제 3년 후에 24년도에 개교할 생각으로 차근차근 커리큘럼을 짜고 선생님들도 준비해가고 있고 교육부에도 지금 이제 설립 승인을 받아서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환학교 오라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약간 꿈을 아직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학교 수업에 아주 몰두하고 매진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운이 좀 떨어진 학습 의욕을 좀 잃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충전해서 학교로 돌아가서 제대로 공부해라. 그리고 또 때로는 막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나는 진짜 그 성장기에 아주 그 전환기를 아주 호되게 홍역할 듯이 알던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게임에 그냥 빠져서 또는 뭐 무슨 춤에 빠져서 이런 아이들도 그거를 원없이 해보게 하는 이런 학교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덴마크의 에프테스콜레인데 그걸 빌어서 한 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근데 이거는 모든 아이들한테 다 하게 하는 제도잖아요. 1년쯤을. 근데 이거는 특정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험신 기운을 다 차리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전환학교입니다. 요새 이제 목도고등학교 자리에 지금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2년 후에 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모범인데 대한민국에서 요새 모범되면 세계적인 모범도 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MBC에서 작년과 올해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를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계의 그런 앞서가는 기관들과도 서로 이제 토이토론 할 수 있게 되고 내년쯤에는 국제 컨퍼런스에도 가가지고 자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좀 최근에 현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어요. 최근에 전국적인 뉴스를 탔던 사안인데요.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정말 안타깝게 거지없는 일이었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당장 그 일이 충격적으로 벌어지니까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묻던데요. 저희는 입장을 내는 곳이 아니고 대책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맨밀히 분석해서 왜 일이 벌어졌는가 돌아보니까 사실은 우리 자체 시스템은 그런 고위기군의 아이들을 위한 마음건강정진센터도 있었고요. 전문의도 채용해가지고 전국에서 앞장서서 우리 교육청만큼 이렇게 나름대로 아주 세세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가진 교육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했나 그게 이제 첫 단추가 바로 아이들 그 아픈 아이들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한테 좀 더 다가가가지고 기대기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뼈 아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평시 잘 세심하게 챙겨서 학교가 가장 가까이 가장 마지막으로라도 기댈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위기에 빠뜨리는 가해가 우리 사회에 참 요인들이 늘려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이웃, 지역, 학교 안팎 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같이 걱정하면서 같이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많이 좀 느낀 그런 사례였습니다. 말씀하신 와중에 눈빛을 보니까 정말 내 자식처럼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인프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앞으로 더욱 높아져야 되고 또 이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충북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 심리적 지원과 관련돼서는 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인데 몸이 아픈 아이들은 학교도 보건선생이 있어서 언급처치도 가능하고 또 바깥의 의료기관에 즉각 의탁할 수 있습니다.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아이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학교 안에 그것을 의뢰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바깥에는 두더구나.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세심하게 진짜 아이들의 심리 또는 정서를 챙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코로나 시기도 이게 감염병이 신체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물리적인 방역 못지않게 심리 방역이 중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블루, 이걸 잘 챙겨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코로나19 시기에 학력 못지않게 심리정서적 손실, 이걸 반드시 챙겨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일수하는 얘기 중에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특정한 시기에 영양이 결핍이 되면 그 시기에만 생길 수 있는 근육이 안 생겨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생겼다가도 나중에 영양 또 실조나 이런 걸로 해서 그게 없어지면 다시 생기지 않는다. 마음의 근육도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기에 여러 가지 관계 맺기라든지 이런 거를 건강하게 하면서 지지고 벗고 하더라도 그런 걸 경험해야 생길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비대면 접촉하지 말라, 거리 둬라 이러면서 안 생기는 부분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저희가 학력 부분도 학력이지만 더 중요한 마음의 근육을 챙기게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학교에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상회복이 1순위는 학교 일상회복이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또 막상 이렇게 바꿔보니까 백 투 스쿨 블루라고 하는 것도 히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휴일이나 방학 지나고 나서 학교 나오면서 또 뭐 이렇게 나오는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는 또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마스크로 가려진 표정을 살피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열심히 좀 하자. 그런데 우선 익숙한 소통을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더 세심히 하는 걸로 아이들 마음을 읽고 어루만주 주고 이렇게 또 성장하게 해주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배가가 된 것 같은데요.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학생들 얘기를 쭉 했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중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던 조리사 한 분이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도 어떻게 보면 근로장소자였습니까? 그래서 근로환경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교육환경 중에 산업재해에 해당될 만큼 아주 열악한 환경이 옛날 같으면 선생님들 같으면 분필가루 정도 그리고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때 이렇게 혹시나 다칠까 해서 안전장치 두는 거 그런데 사실은 교육환경 시설 중에 가장 산업재해라고 할 만한 위험이 있는 곳은 급식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설 갖추는 데 급급하고 또 그거를 되도록이면 현대화해서 노력도 가뜩이나 엄마 정성을 드려야 될 종사원들께서 근골격계에 다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저희들이 마음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 호흡기 관련해서 폐암, 발암 요인이 있다고는 정말 몰랐던 것이 저희들이 아주 가슴 철랑한 일인데 물론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적인 원인 교명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그 종사원들께서 건강하게 그래야지 엄마 정성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급식시설 현대화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 더 이제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한국 매니페스토 시청본부에서 시도 교육감들에 대한 공약 이행 평가를 했는데 4개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으셨어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공약 이행은 거의 퍼펙트하게 할 거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충북 교육의 자산이고 그렇게 쌓여서 정말 대한민국에 교육하면 충북이 있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끝으로 우리 충북 도민들과 그리고 교육가족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충북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충북 교육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준비된 면모를 가지고 기회로 삼고 해서 다른 시도에 앞서가는 모범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중에 선진국으로 국격이 높아지고 위상이 높아졌듯이 우리 충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고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 선진국으로 되는 데에도 우리 국민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제일 관건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정말 조금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빨리 다가온 미래 교육의 주역이 될 날을 기대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김혜원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충북 교육.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김경호 교육감의 행복교육 위기가 많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MBC 충북 특별 대담 교육감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